첫 티타임, 마지막 티타임 첫 티타임, 아무도 밟지 않은 그린을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경기 중 리더보드를 본다, 안 본다 중간중간에 궁금한 건다 명예의 전당, 그랜드슬램 드라이빙레인지 퍼팅그린 신발 신을 때 왼발 먼저 신는다, 오른발 먼저 신는다? 양발 같이 신는다? 모르겠어요 1년 동안 휴대폰 없이 살기, 1년 동안 친구 없이 살기 1년 동안 휴대폰 없이 살기 친구 없이는 안 되죠 잠 안 자도 멀쩡한 능력,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르는 잠 안 자도 멀쩡한 능력 이유는요? 잠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앉아보고 멀쩡할 수 있으면 앉아보고 싶어요 구먹, 찍먹? 찍먹! 너무 눅눅해지는 게 싫어서 물냉, 비냉? 비냉, 고기랑 같이 싸먹을 수 있어요 소금이랑 찍어먹는다, 설탕이랑 찍어먹는다 소금요 간이 맞아야 돼 시리얼 먹을 때 우유 먼저 붓는다, 시리얼 먼저 붓는다? 시리얼 먼저 붓는다 우유 먼저 부으면 넘치잖아요 치마, 바지 바지가 훨씬 편해요 푸드티, 맨투맨 두 개 다 좋아하는데 푸드티? 모자가 있습니까? 일어나서 양치 먼저 한다, 세수 먼저 한다? 양치 먼저 오징어 게임 참석한다, 안 한다? 오징어 게임을 안 봤는데 저 같으면 안 한다 아는 게 힘, 모르는 게 약 아는 게 힘 이유는? 이유는 그래도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젖은 양말 비 오는 날 젖은 새 신발 호텔 에어비앤비 드라마 몰아서보기,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볼게요 영화 장르는 코미디 액션 두 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르면 액션 액션 로코 로코 1분 전 과거로 돌아가기 1분 후 미래를 순일이라는지 알 수 있길 내 애인이 내 여사친 깻잎 떼어주는 거? 왜 깻잎 떼 때 안 떼질 때 있지 않나요? 그건 뭐 허락한다 괜찮아요? 네 그럼 깻잎 떼줄 수 있지 않을까 새우 까주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새우 껍질 어? 새우 껍질 조금... 저는 보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나린입니다 LPJ 코리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nh